정부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의 뇌물을 받았다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.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1일 브리핑에서 3주 전 팩트 확인을 거쳐 설명한 바 있다며 국제적으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또 박 차장은 일부 공직자가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 오염수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IAEA 보고서 표현을 번역하는 수준의 사용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. 야권에서 사용되는 핵폐수 용어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만 주는 내용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.